안녕하세요. 제닉스입니다. 본 영상은 아레나 체어 리클라이너 분리의 방법에 관한 안내입니다. 리클라이너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이드 커버 해체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 체결되어 있는 볼트를 각각 해체해줍니다. 해당 작업시 스프링 정력으로 인한 부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작업중에는 절대로 리클라이너를 조작하시면 안됩니다. 해당 작업시 스프링 정력치 해당 작업시 스프링 조작 frighte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